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현TV의 서현입니다. 오늘 제가 서현이가 이렇게 답변 구경을 하러 가족들과 왔는데요. 제 사촌동생 시현이에요. 시현은 오늘 같이 촬영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제가 무지개 젤리를 샀어요. 봐봐요. 일단 봐봐요. 일단 제가 색깔 벌려야 해요. 빠이. 저어. 아니 저어. 너어. 잠깐만. 저어. 하나. 하나. 뭐가 지금 제가 할머니한테 들여서. 이제 없어요. 이제 일단 먹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요. 자 먹방 시작할게요. 야야. 아니 빠이 저녁부터 먹어야지. 그것도 뭔데? 너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그냥 노란색.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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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여기 조금만 있을게 더. 아니 여기 안 놓고. 빨간색. 시현 씨도 먹어봐요. 먹으면 되지 않아. 먹는게 더 원래 나아야 되는 거 아냐? 안전주기태. 이거 일리 가야 돼? 일리 안 가? 일리 이렇게 일리 놓을게. 일리 하는 거잖아. 일리 가야지. 오. 저도 먹을게요. 일단 이정도만 먹자. 먹을게요. 다음은 좋아. 들어올려고 하는 상황이. 오우지마. 애들이었지. 일리 가야 돼. 일리 가야 돼. 일리 가야 돼. 일리 가야 돼. 아. 일리 가야 돼. 일리 가야 돼. 일리 가야 돼. 일리 가야 돼. 편집하면 되지. 다시. 편집. 이제 시작. 편집.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편집. 나도 안 돼. 편집을 못해. 편집을 다 던져. 이제 이거. 레몬, 오렌지 맛 같죠? 야, 이제 잡았어야지. 누나가 이제 줄어. 나 이제 줄어. 나 이제 줄어. 야, 먹는 소리야. 잠깐만. 이거 먹었어? 응. 너무 달아, 그거. 이거 주실래? 이거 주실래? 응, 완전 쫄깃쫄깃해요. 너무 쪄죠. 어때요? 진병이 깨는 상황이야. 진병이 안 보여줬다. 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초. 잠깐만요. 나 소시지 먹어야 해. 신이 먹방도 하고 있어요. 소시지 먹방. 소시지 먹방. 보여주세요. 아이, 좀. 아이, 좀. 조이. 이따. 소시지까지 찍어야 돼. 제가 일단 소시지를 먼저 먹기로 했어요. 지금 노랑? 노랑 먹을게. 노랑 먹을게요. 아, 뭘게라. 이거는 노랑을 지금 먹을 건데요. 너 코로나 와서 소시지. 나한테 가족 다 벗고 오거든요. 이거 입술만 좋아하네. 나 지나갔다는 게 아니 말고. 아, 지금 껍. 제가 이거. 지금 이거 껍질을 뺐거든요. 근데 떼색이에요. 봐봐요. 여러 가지. 놀자! 하나, 이거 줘봐. 하나, 이거 줘봐. 하나, 이거 줘봐. hey, 계속 근처 recession. 저noch half cropDIO led struck 나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보여드릴까? 넌 그만 먹어. 내가 안에 색깔 보여줄껀데? 어, 보여. 어, 보여. 잠깐 이렇게. 음! 레몬 마셔! 여러분 한번 먹으세요 야 그만 먹어 저 혼자 이거 먹으셔도 돼요 아 먹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제가 또 이거 껍질을 뺐거든요 저 껍질 늦게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번에 두 개 먹었건데 야 너 미쳤어 엄마 엄마 아따 해 아 진짜 아 이거 힘내요 초록을 먹겠습니다 초록 야 이제 적땡 먹어라 초록을 먹겠습니다 초록 뭐야 초록색 야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우님입니다 여러분 먹으세요 그냥 먹으세요 먹어 먹어 아 아 아 아 이거 먹습니다 쉬운 너 왜 안 먹었어 나 배고플러 먹어 응 쉬 아 진짜 편집 아 다시 소세지 먹방 같이 해 오고는가 다시 소세지 먹방 같이 해 오고 싶죠 시윤아 이거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너 그냥 먹었어 그거 그거 제가 빼면서 그거 터져서 줘봐 그거 뚜껑에 팍 놀려서 저 뭐야 왜 써야 돼 언니가 뭐 먹을게 여러분 너 도준해 야 너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 소세지 남은 거 내가 먹을게 잠깐 기다려 어 잠깐만요 제가 이거 스프레이를 했는데 아 싫어요 기다려봐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무 테이블 두개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이미 이거 다 먹었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이걸 뿌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다 먹었어 여러분 이따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랑 얘기해 안녕